반갑습니다. 화학강사 정우정입니다. 드디어 지난주 오늘의 화학개념편이 완강이 되었습니다. 8주 동안 함께해 주신 분들 정말 제가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 진짜 고생 많으셨다. 감사드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현장에서도 선생님 이거 개념편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하는 분들 진짜 많으셨어요. 정말 많이 속상하기도 속상한데 그래도 선생님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제 양적관계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화반응에서 최종 목적 도달 그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또 너무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고 했었는데 현장에서 학생들이 일단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렵다라고 느끼는 건 네가 진짜 공부를 하고 있어서다. 선생님은 어려워야 공부지 않냐 라는 거를 생각을 한다. 어려워야 공부지 않니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처음을 조금 어렵게 시작을 해야 나중에 우리가 편하지 않을까 6월 모평에 완벽한 상태로 첫 이게 수능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6평을 첫 수능이다 라고 생각하고 치면 나중에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욕심이 많다 보니까 정말 개념편 교제에 많은 걸 담기도 했긴 했습니다. 어차피 풀어낼 거고 킬러 문제 풀어야 되면 일관된 풀이 방법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문제에서 뭘 묻는지를 분석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어렵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선생님이 강조하는 일관된 풀이 법을 꼭 체화를 하셔서 그 방법을 바꾸지 않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일관된 풀이 방법을 본인이 점검하셔서 나중에 난이도 있는 문제 난이도를 난이도 낮춰서 실수를 잡는 형태로 공부를 해서 정확하게 무난하게 여유 있게 1등급 50점을 받으면 어떨까 라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한 3주 뒤면은 나의 학습 상태 8주 동안 내가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첫 시험이 있죠. 3월 학평 정말 내가 8주 동안 겨울방학 동안 얼만큼 공부를 했냐라는 객관적인 나의 학습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미뤄뒀던 킬러 양적관계라든지 중화반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오늘의 개념 편이 완강이 안 되신 분들은 꼭 완강을 하셔서 3월 학평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컬에 대한 지문도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3월 8일 날 개강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월 학평 전에 1단원은 함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을 다시 한번 최종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나의 학습 상태를 3월 학평으로 점검해 보는 건 또 어떨까 3월 8일 개강이 되는 이 기출 플러스 유형표는요. 교재가 두 권이 랩핑되어 있습니다. 한 권은 개념 실려 있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 실려 있고요. 현장에서 진행이 되는 그 버전을 그대로 업로드할 거고요. 한 권은 워크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화학 공부 뭐 해야 되지?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장 버전 그대로 들어주시고 워크북 문제 풀어주시고 그 워크북에 있는 문제를요. 여러분들이 매끄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전문학 스튜디오 버전으로 해설 강의를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12주 차로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만큼. 내가 공부를 뭐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선생님이 교재 두 권을 랩핑했기 때문에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개념 편에서 놓쳤던 부분이라든지 혹시 오개념이 있으면 바로 잡으실 수 있는 필수적인 강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월 8일 첫 수업에서 우리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킬러 특강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문의가 많으신데요. 그럼 쌤은 다음 퀘스트를 킬러 특강을 킬러 특강과 관련된 퀘스트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